저희 너무 즐겁게 했죠? 앞에서 안무까지 해주셨어요 굿보이를 같이 해주셨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실 조금 이 노래가 굿보이라는 노래가 사실 익숙하지는 않으신 노래일거에요 근데도 이렇게 처음 듣는 노래일텐데도 이렇게 따라 불러주셔서 감동받았어요 솔직히 치면서 정말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이렇게 열심히 따라 불러주시니까 정말 재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무대가 가까운 만큼 바로 이게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열기가 너무 심해서 그런가 저 괜찮아요? 앞머리가 어떡해 예뻐요 예뻐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거 즐겨가는거죠 뭐 즐겨 즐겨 이런 모습 한기대에서만 보일 수 있는거잖아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만큼 한기대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기가 뜨겁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희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안돼 어떡해 벌써 마지막 곡이에요? 네 오 마이 갓 아시네 근데 저희가 가도 오늘 이렇게 구구단이라는 그룹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집에 가서 한번 더 검색이라도 해주시고 스트리밍이라도 해주시고 앞으로 구구보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나가 말을 참 잘하네요 정말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은 우리 막내가 한번 소개해볼까요? 네 저희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저희 최근에 나온 저희 두번째 앨범 타이틀곡 아시죠? 네 네 아 어때? 네 저희 나같은 애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정말 즐거웠고 축구해 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구구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